우리 한 해를 보내고 새 성전으로 가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었냐 하면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입니다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바로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우리 후대까지 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불러서 제자 만드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에디오피아의 권세에 있는 내시가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굉장히 사무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때 만약에 딴소리 하면 큰일 날 뻔했죠 정확한 보험을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자원에서 세례받게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다민족 살리는 길입니다 다민족이 가고 오고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을 다민족 스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든 열두 가지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전 세계는 문제가 다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도 같은 겁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지 문제는 똑같아요 그리고 삶이 조금 다르죠 그걸 부리는지 결국은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방법이 문제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똑같은 하나입니다 이들을 보금화를 시켜야 되고요 이들을 제자화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가서 현장 살리도록 세계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선교 현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교사를 잘 살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제자를 불러서 키워서 다시 파송하는 게 제일 정확한 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돼요 보통 그냥 여러분이 모르고 가서 사람 만나야 하는 것은 거의 한 80%는 속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황무고사님 같은 거 칠리 같은 나라 이렇게 갔잖아요 페루 갔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나 하면은 그냥 섞어갈 거는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또 제자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불러서 이 사람들을 확실하게 훈련시키죠 또 파송하고 시급한 게 뭐냐 그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르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뭘 모르고 있나면요 원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자범죄는 아는데 원죄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아도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막은 정말 중요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를 모르게 재앙이 오잖아요 재앙이 오는 이유도 몰라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요 더 모르는 게 뭐냐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이 우상숭배가 사단의 작품인데 왜 이게 위험한 건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아예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작품인 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돈도 주고 말이고 그걸 또 다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이 종교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이에요 내가 체험하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명상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영증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강대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강대국이 뭘 모르는지 압니까 거의 우상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일본 가면 전 지역의 우상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국민들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거죠 유럽 가보면 싹 다 그냥 마리아상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마리아 할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뿐인데 자꾸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니까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강대국이란 자체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우상시대가 만들어지고 나라는 크니까 힘이 있잖아요 교권시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시대가 오는 거예요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생각으로 옳다 나쁘다 말을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기도 제목을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만 바로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틀린 언약을 잡고 있는데 응답이 왔다고 그건 문제죠 그래서 복음운동하는 시대에 복음운동하는 교회 복음운동하는 중직자료를 안다는 자체가 이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을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많은 랩런들 쳐다보고 우리 부교교들 쳐다볼 때요 감사한 것이 앞으로 저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시급한 문제를 강대국도 모르고 있고 지식인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시급한 우리가 지금 할 것이 뭐냐 세 가지죠 빨리 그들을 치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급합니다 치유되어지면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기능, 문화 서밋 세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정인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겁니다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은혜를 붙잡고 있다가 더 큰 응답받으면 열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올 겁니다 랩런들 중에서도 나오겠죠 3기업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고 난 뒤에 올 수 있는 큰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은 간절하지만 내가 이렇게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그 외에 특별한 응답받는 걸 말해요 3기업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가지고요 밥 먹고 사는 그 정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에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다 만들어졌다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한 거니까요 불신자 가운데 많다니까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사람은 엄청 사회에 공헌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도 아니고 몇 조씩 그냥 마쳐요 이 사람은 보험이 없는 게 문제인데 사회기업이라든지 문화기업 이런 걸 많이 해요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서밋 학교도 만들어요 치유 학교도 만들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 모였을 때 얘기했죠 렘넌트들이 와서 서밋 훈련 받을 수 있는 편안한 24현장이세요 병든자들이 와서 편안하게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 3, 7 나라 살리려고 하면 3기업의 응답이 와야 됩니다 이 서밋이 많은 2, 3, 7 민족들이 와서 20살 할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가요 아주 귀중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성교 현장에서 막 떠들고 어마어마한 교권을 과시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 후대들이 공부를 잘 했는데도 언약을 놓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언약만 바로 잡으면 응답은 따라옵니다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응답이 언제 오느냐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왜 응답이 없냐 그런 걱정은 더더욱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갔던 요새가 망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은약 속에 있었습니다 감옥 속까지 갔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은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확한 은약을 예배 때 부착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약을 붙잡게 해주옵소서